배우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부모가 됐습니다. 손예진 소속사 MST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손예진 씨가 오늘 등남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31일 결혼 후 8개월 만에 등남하며 부모가 됐습니다. 당초 12월 출산 예정이던 손예진은 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산했습니다. 현빈은 지난 9월 공주 인터내셔널 인터뷰에서 아직 실감이 나진 않는데 보통 주변에서도 눈앞에 보여야 실감이 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2018년 영화협상으로 만나 2019년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해 3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이로 비교해 3월 31일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